오늘을 위해서님들아 제가 럭키 건틀렛 재료를 많이 모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보여드려요? 얼마나 만들어놨냐면 이만큼 모아놨음 잭박 건틀렛 어제 편집하면서 많이 모았거든요 좀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오늘 한번 만들어볼 겁니다 내가 어제 좀 노력을 했지 그래서 오늘은 잭박 건틀렛 만들겁니다 아 근데 진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얘들아 아 그린님도 안녕하세요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래 오늘 한번 만들어볼게 이 정도면 거의 만든 거 아니에요님들아? 아 물약을 좀 먹으면서 할게요 이거 먹으면서 해야 잘 나올 것 같아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 중간에 좋은 거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얘들아? 요새님들아 저 나오는 게 없어도 좋은 게 좋은 게 안 나와요 요새 살짝 뽑는 횟수가 많아지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님들아 10만만까지 잘 나왔거든요? 근데 10만만 이후부터는 안 나와요 이제 아 맞다 이거 또 꼈음 잭민TV 인형 누구한테 나가달라 해주세요 시참 처음인데 싫은데요? 저기요 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님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 강퇴해달라고요? 하하 님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 나가달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킨피스가님들아 지금 진짜 개 망했으면 그냥 그래가지고 킹피스는 앞으로 안 올릴 것 같고 그냥 공접자 수가 6천명이던데 보니까 아까 전에 6천명 싫어요? 아니 킹피스 망겜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블록스피스 해주세요 아 노웨이 차라리 지금 킹피를 할 바에는 불필하는 게 맞긴 해 아하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안 좋은 소리가 들리네 아하 좋아요 저희 시청자 분이시니까 님들아 제가 내일 천생의 몰략 2를 만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내일 방송에서 한번 써볼 것 같은데 오늘은 안 할 거고 내일 깔 거예요 내일 야 씨로야 야 지금 까버릴까 그냥 천상의 물략? 어때 씨로야 씨로야 어때 어때 그냥 천상의 물략을 지금 까버리는 거야 지금 계정 빌려도 돼? 궁금하지 않아요? 천상의 물략 2? 형 서버에 OF가 물략 먹었을 때는 아 물략을 먹었어? 이거 안 되겠는데 진짜 아 님들아 근데 제가 영상 몇 시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시? 3시 반 4시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할 것 같나요? 4시요 3시요 4시에 올리는 게 짱이야? 일단은 변화가 떴네요 기대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이 뭐냐? 기대에 부음 아 뭐야 7만이네 7만 얘들아 아이 노틀러스 아이 뭐해 해성 돌파 뭐야 이것도 형 나 소원 들어줄 수 있어? 아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이크씨한테 이 기어베이스 하나 만들 건데 레어랑 굿 언커면 일반 기어베이스를 3개 추가하시면은 끝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어때요 이런 꿀팀 여러분들 와 쩐다 감사합니다 야 삭제해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찌끄레기 아우러들 다 삭제해버려 아 아까 전에 님들아 동희님이랑 영상 찍는데 님들아 동희님이 스크루지를 오늘 뽑았잖아요 오늘 봤어요 님들아 동희님의 영상 동희님이 스크루지를 뽑았는데 나랑 영상을 찍다가 삭제를 하셨더라고 그거 보고 좀 충격 먹었잖아요 진짜로 제가 삭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이랑 영상만 안 찍었으면 스크루지는 살아있었을 텐데 어허 야 페페야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 내가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페페야 사랑님이 잘못했네요 아 무슨 소리죠 님들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약 만드는 위치 좀 알려주셈 아 물약 만드는 위치요? 알려드릴 수 있죠 되게 쉬워요 보여드릴게요 일로 가셔가지고 포탈을 타시면은 물약을 만드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지하죠 이지 깎아보로 일로 가시면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지? 아 몰랐지 얘들아 이거 포탈 어떻게 얻나요 포탈이요? 이제 마녀한테 미션을 받아가지고 스탑할 때 여기서 스타를 찾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얘들아 이거 뭐예요 님들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건 이거 개발자인가? 개발자 아닌데? 누구세요? 뭐야 이거 얘들아 황혼 뭐예요 황혼 이봐야 새로 나온 거라고? 나 왜 처음 보냐 아 뭐야 오늘 나온 거예요? 60만 번의 일?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제작자가 몰래 업데이트 했어 아 몰래 업데이트한 거예요 님들아 이거? 야 몰랐네 진짜로 이게 살짝 천상 느낌이네 천상 상위원? 아니 아니 우주 상위원? 아 여기 뜨네 채팅이 님들아 아 그러네 채팅이 이 위에 뜨네 위에 님들아 채팅이 위에 떠요 이렇게 아니 뭐야 이거 이걸 몰랐네 황혼아 나 개정 좀 불려줘 나왔다 사랑특급기술 내놔 저 디코 없는데 라고 한 거겠죠 나 왜 아무것도 안 떠 근데? 더 걸린 거 아니에요? 내 서버에 저주가 걸렸나? 까른 뽑기 끄면 잘 뜸 진짜로 아니 뭐가 잘 떠 페페야 이런 거 잘 뜬다고?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이게 페페야 믿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아니 안 뜨잖아 페페야 태형아 대첨사 들어왔어 뭐야 이거 야 대첨사다 대첨사 얘들아 야 첨사다 첨사 생긴 거 봐라 얘 왜 이러냐 아 아저씨 뭐하세요? 백박 건틀렛은 다음에 만들어보는 걸로 하고 좀 시간 될 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상의 물량 2를 써볼게요 제 계정은 아니고 빌리는 게 아니라 갈취 아닌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진짜 얘들아 섭섭해요 진짜로 1억분의 1이나 2억분의 1이나 2.5억분의 1 기대할게요 야 싫어야 진짜 기대해 내가 뽑아줄게 진짜로 제 피땀 눈물이 갈려있어요 아 싫어야 싫어야 걱정하지마 내가 뽑아줄게 천상 물량 2 제가 오늘 님들아 진짜 2억분의 5천 아 2억만 분의 5 아 뭔 소리야 2억분의 5천만 분의 아 잠깐만 뭐라 불러야 되냐 이거? 아 2억 5천만 분의 1 뽑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야 공식 디코방에서 잼민TV님께서 해고 나가셨는데? 이거 뭐죠 이거? 아이고 잼민TV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안타깝게 됐네요 아니 어제 디코방에서 욕하시는 거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긴 했는데 해고 나갈 줄 몰랐네 그럼 저 인형은 어떡하지? 이거 인형이요? 그러게요 잼민TV님이 누구인? 유튜버인가? 개발자예요 개발자 계속 링크로 들어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런 아 눈물나네 진짜로 와 진짜 이런 거에 공감 잘하거든요 진짜 공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아 이제 불로스러운 리액션 하면 되겠네 이제 자 여러분들 이 계정이 바로 천상의 물약 2가 있는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인벤토리를 보시면은 이야 끝났잖아 그냥 천내물약 1, 2, 3 와 신속의 물약 1, 2 천상의 물약 1 잭박 건틀렛 와 여러분들 우주의 물약까지 쩔지 않아요 여러분들아? 자 보시면은 여기서 가마소스를 이용해서 천상의 물약 2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한 다음에 천상의 물약 2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와 진짜 재료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얘들아 자 일단 만들었고요 바로 볼게요 10번 뽑아가지고 확률 2배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빨아볼게요 한번 사용 빠르게 빠르게 사용 아 느려 왜 이렇게 아 뭐야 아 아니 아 이거 안 빨린다 시루야 야 하나밖에 안 빨리네 아 아 시루야 아 일단 이거 다 쓰고 할게 다 쓰고 그러면은 다 쓰고 산빨고 하겠습니다 몰랐으니까 일단 산빨초 끝나면은 이제 천상의 물약 2 진짜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대사랑 야 믿지 시루야 나 2억 5천만 분에 뽑는다 시루야 보여줄게 이건 재물이야 얘들아 이건 재물 지금 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맞아 지금 뜨면 안 돼 애초에 전 그 10억 분에를 뽑고 싶어요 아 심의사장꾼 그거 별거 없어 시루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시간 초과 됐고요 뽑아보겠습니다 2배 행운 증가까지 했고요 바로 갈게요 바로 님들아 시간 초과 없거든요 이거랑 신속의 물약이랑 천상의 물약 갑니다 여러분들 딱 어 시루야 망했다 시루야 아 점프의 포프 아 맞다 아 아 시루야 아 시루야 미안해 시루야 시루야 자 자 자 시루야 시루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뭐 갖고 싶어 시루야 아 시루야 시루야 아 잠깐만 우리 개인 디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시루야 아이고 못 뽑은 거야 엄풍우 아니 하필 나와도 이기나와?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뽑을게요 여기서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냐 진짜 아 우리 시루랑은 우리 친치로 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디스코드로 얘기를 해봤는데 방금 우리 시루가 개이득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저 진짜 믿고 드셨는데 아니 픽돌이 나올 줄 몰랐지 시루야 말이 되냐 힘드라 폭풍우? 이렇게 해서 오늘 천상의 물약 2 뽑아봤고요 진짜 시루야 미안하다 다음엔 좀 더 좋은 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